야고보석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자기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무엇을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인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다 끝나고 내게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유시간을 어디에 보내는가 또 마땅히 지출되어야 되는 돈 그것이 다 지출되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나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좋은가 이후에도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를 점검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말심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머무르는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것은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서 그랬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면 많은 가짜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게 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을 속여요. 제일 무서운 것이죠. 본인이 본인을 속여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방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넣는다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텐데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거기까지도 실패했다 이해했다 그러면 쉽게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깨닫기는 잘 깨달았어요. 또 좋은 마음으로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거기까지 그렇게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또 인내로 열매를 잘 맺을 텐데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들로 꽉 차게 만들어버리고요. 부와 쾌락으로 억눌려버려요. 성도의 마음을 나는 누구인가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삶의 열매인 것인데 별로 그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신 반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무슨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힘들겠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도 않고 또 그것이 희미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카소 측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주 끈질긴 공격입니다. 얼마든지 마귀는 종교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낚아챌 수 있어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믿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것도 사람들이 흐모할 대상이지만요 교계 안에서 종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것은 더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시기와 질투는요 영적인 시기와 질투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모습부터 은총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했죠. 그 은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 턱이 없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인정해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믿으라는 대상으로 죽은 것인데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다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마음을 부패시켜요. 마귀가 고도의 전략으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라도 드러나는 점과 흠이 있다고 한다면 티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정결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받을 상이 없는 것이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대상에 섞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 실행하는 실천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정확하게 영적인 목표가 제시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인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희망사항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만 자기 것이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기도에 관한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죠. 직접 기도해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령자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구령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원리와 원칙과 또 잘 구령하는 사람의 귀한 간증들 그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실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구령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 현명한 자이죠. 마태곰 7장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이라 말로만 주여주여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이라 또 마태곰 7장 24절 이후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고요. 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거기는 어떤 행위도 덧붙일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정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듣습니다. 최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일들까지도 희생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가장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빈번하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무이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안에서 내부에서 묵상을 하죠. 그것은 믿는 사람의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묵상하는 것이죠. 또 밖으로는 몸으로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실천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듣고 실행할 때 영적인 선순환을 보장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개시의 진리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경험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요. 사랑하는 데 드리는 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서 못 주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섬기고 싶습니까? 나도 그 장군 밑에서 한번 그 장군을 섬겨봤으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제 일생에 있어서 당신을 섬기는 것은 내 특권이었습니다. 돈을 바랬어요. 명예를 바랬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30배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60배 100배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적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행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순환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하고 거대한 건물 다리를 건너는 교량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계속 설계도만 붙잡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설계도만 공부하고 있다. 그것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지어야죠. 다리를 다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면 건너야죠. 실컷 다리는 교량은 확보해 놓고 건물은 잘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살지를 않아요. 다리를 건너지를 않아요.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론과 실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사람이죠. 수영에 대한 교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돼요. 군인으로 말하면 전투에 대한 교본 교관으로부터 잘 배우죠. 자기 것으로 해야 되죠. 땀 흘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전투시에 피를 덜 흘리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자기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인가 자기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옹색하죠. 그것이 지나치면 반복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해요.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용서해야 되는 단계에 와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쓴뿌리 사람들에 대한 차별 편견 또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무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서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아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는 것 그것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이생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휴거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들 새 땅 이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교본에나 나와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것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새벽부터 새벽잠 줄이고 밤잠 줄이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게으르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이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그런 삶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서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인 목표가 희미해지고 그런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라우디케아 시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 없지요. 목마르지 않지요. 배고프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처럼 굶주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게을러서 그래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지역교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의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에 대해서 다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추수의 법칙을 반드시 제시를 하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건 강도예요. 그건 도박이에요. 그런데 자꾸 씨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와 오래참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일체 생략해버리고 그냥 영적인 한탕주의 어느 날 갑자기 큰 회개의 기도를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을 그렇게 바란다든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의 설교로 완전히 고꾸라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계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사서 얻으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요 믿음의 그 영역이 잘 정돈이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잘 질서를 찾아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 자리잡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게 되어지죠. 내면의 질서는 그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했던 그 상태에서 정욕이 그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겁났습니까? 그러나 게을러지기 시작했죠.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음행의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은 물론이고 국가마저도 파괴가 되어져 버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세상 제도로부터도 자유로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해요. 최고의 가치지요. 그런데 단순히 듣기만 하게 되었을 때 담대해지지 못해요.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내 말에 반응하게 되는 것인가? 얽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되죠. 그럼 마음이 완악해져요. 제일 치명적인 것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처음에 기도의 삶에 이상이 있는 것은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치가 되었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요. 본인이 본인을 안 믿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2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죠. 즉각적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이죠. 게으름과 성화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감에 잘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성경을 부도독한 동기로 대하는 사람임을 살펴봤었죠.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마음을 믿을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은 없어요. 의의에 이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에만 의의에 이르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내가 그 운동장 앞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기까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버스에 올라 탔을 때의 마음으로 믿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게으름에 방치 되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성장해왔던 모든 일들도 무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실행하는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실행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그랬죠?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가? 들림바다 올라갈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거울 앞에 머물러 있는 자 자신을 본 사람이죠.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거울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잊지 않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사람은 한 번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잊지 않는 사람은 계속 거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거울이 하는 일 라크만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울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필수품인가 아니면 사치품인가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과장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이상한 거울들이 많이 있어요. 볼록 거울이 있고요. 오목 거울이 있고 또 기괴하게 틀어져서 보이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울들도 있죠. 정상적인 거울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하지 않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거울을 비난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왜 이렇게 비추느냐고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본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여기에 많이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특히 설교 들을 때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라든지 제일 먼저 그 형제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죠. 그 형제에게 먼저 이거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죠. 다른 사람 비추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깨진 거울로는 온전한 거울을 볼 수 없다. 거울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변계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듬고 가꾸려면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온매무새를 점검하고 화장 하려기 위해서는 5미터 앞에서 살 수는 없죠.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다듬는 것 면도 세수라든지 눈썹 정리 화장 머리 손질 하루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이죠. 언제 하는 것이라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여자들의 경우 밖에 나가기 전에 화장을 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쓰는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 달 동안 모아놓고 1년 동안 모아놓으면 적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과연 내면의 나를 영적인 나를 점검하고 단장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인가 적용해볼 그런 내용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 거울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 다 하더라도요. 캄캄한 한 밤쪽에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채의 성경을 봐요. 분명히 회개할 제목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앉아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거울은 살아있다. 거울에 비치는 당신이 성장하는 대로 비치는 모습도 성장한 모습이다. 다섯 살 때 거울을 봤죠. 현재만 비춰요. 현재만 열 살 됐을 때 거울을 보면 다섯 살 때 모습을 비춰주지 않아요. 열 살 때 모습을 비춰준다. 거울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고 했다고요. 한 번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책이 아니라 스토리만 기억한다고 해서 심지어 암성한다고 해서 더 이상 유익을 주지 않는 책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거울로부터 달아난다 해도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몇 주 전에 거울을 처음 본 추장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았어요.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선교사가 울타리에 매달아온 거울을 억지로 억지로 돈 주고 샀다고 했죠. 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깨부져버렸어요. 거울로부터 달아난다 해도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달아난다고 해도 더 발전하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는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자유를 주세요. 자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특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방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라. 마음껏 자유대로 하나님을 숨기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한 웨슬리 1703년에 출생해서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장수했죠. 죽기 5일 전까지도 32km 떨어진 곳에 구령하러 갔었습니다. 탑세전에.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설교했고 4천 편이 넘는 설교를 하였어요.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순회 설교자였죠. 그때에는 말 타고 돌아다녔는데 합산해보니까 지구를 열 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였습니다. 자신의 시간 사용을 묻는 비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다음에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만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 봐야 시간 남기다.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본인에게 자유가 없었다고 나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요. 돈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이런 삶을 살라. 견디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지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것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걸 해도 죄짓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목표를 부여받은 나는요. 그렇게 무익한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요. 아울러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의 중독이라든지 거기에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니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구절이죠. 그리스도니 자신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그런 것 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자신을 방치할 그리스도인이 없겠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는 데 자신의 마음을 초점을 맺히겠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요. 열매 맺는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초신자 때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시도 해보기도 하고 덥석 물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깊이 보여주셨고 보여주시는 때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신 것이죠. 초점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해 본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단 1cm도 성장시켜주지 못하더라. 뭐하러 반복을 해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기교육에서 정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풍성한 삶을 맺는 사람이죠.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계략과 청략을 동원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하라고 경배 드리려면 경배 드리라 종교 활동 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다 하라고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만 맺지 말라 무엇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잘 비추셨죠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 지금 어떤 단계였는가 제일 좋은 단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단계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거의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한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인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 맺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의 불량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요청드리고 그 부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주시라고 요청드리고 또 여러분이 준비해 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